안녕하세요. 가슴 따뜻한 이야기의 이항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저하증 환자분들에서의 비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사실 비만이라기보다는 체중이 느는 거죠. 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오면 전반적으로 몸의 대사가 다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섭취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열을 낸다든지 단백질을 합성한다든지 대사가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엔 이 작용이 안 되니까 우리가 먹는 게 그대로 살이 됩니다. 그냥 축적이 돼요, 계속. 또한 이게 우리 몸에서 물이 쓸데없는 공간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되면서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몸이 정말로 붓는 거, 또 하나는 정말로 체중이 계속 느는 이 두 가지 작용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저하증으로 인해서 살이 찌셨을 때 이 살 빼는 거는 일반적인 분들이 살 빼는 거랑은 좀 많이 틀립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살 찌는 거라고 그랬죠. 저하증 환자분들은 식욕도 없어요. 잘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살이 찌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살을 뺄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죠. 덜 먹고, 안 먹고, 운동하는 겁니다. 비만 전문의들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안 먹는 금식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환자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안 먹게 되면 기운이 너무 없어요. 더 움직이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효과가 나요. 안 그래도 기운이 없는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이 고통이에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에서 단순하게 안 먹고, 단순하게 운동을 해서 뺄 생각을 하시면 다 실패합니다. 100%입니다. 이런 분들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키셔야 됩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먹는 거 드시고 운동도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괜히 운동했다가 힘들어서 아, 역시 난 운동 못해. 그러고 아예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악화가 돼요. 먼저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음으로써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한 다음부터 시작하려야 됩니다.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가 되면 활력이 다시 돌아와요. 그런 대사 같은 게 다시 시작되고 그래서 먹는 것들이 살이 찌는 걸로 가는 게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찐 살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때부터 식이조절과 운동을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이조절을 할 때 일단 원칙, 굶으면서 빼면 안 돼요. 좋은 거를 충분히 먹어가면서 물론 양은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챙겨 먹으면서 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극도로 줄이셔야 되고요. 섬유소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야채나 채소, 이런 신선한 과일 이런 거에는 활력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몸에 전반적인 대사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좋은데 이런 것들은 거의 야채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걔네들만 먹게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게 단백질이나 지방을 같이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단백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단백질을 형성을 하는데 근육을 만들고 이러는 데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꼭 같이 드심으로써 충분한 단백질 공급 플러스 위에서 섬유소만 먹었을 때 빨리 배고파지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고 하지만 단백질은 가급적 이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돼지고기보다는 닭고기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셀레니움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T4에서 활성화 상태가 T3로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셀레니움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복용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밖의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활력을 올려줄 수 있는, 대사를 올려줄 수 있는 아르기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고 살이 쪘다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꼭 전문의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시도록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식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